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철비 대세는 이제 상당으로 전에 정해졌다? 물음표를 딱 찍어놨죠. 정해졌을까? 약올리듯이.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졌다. 엘스의 연 또 나오죠. 엘스의 연 나온다. 엘스의 연은 연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죠. 항상 정확하게 맞아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적자 행진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페이죠. 카카오페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 언제 벌건데? 계속 매출이 좀 나오긴 하지만 계속 까먹고 있잖아. 이거 뭐 언제 흑자재난 할 수 있기는 있는가 봐죠? 이런 분위기였죠. 이런 분위기로 주가가 아주 정말로 많이 내렸죠.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했죠.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을 해버리면서 카카오페이가 금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들어갔다.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오면서 무려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페이가 시촌이 적냐? 그렇지 않죠. 8조입니다. 8조. 지금은 위험자산 선호시장이죠. 낙폭과대한 위험자산 선호시장. 꿈을 가진 기업들. 꿈이 현실이 되게 되면은 아주 크게 기업의 가치가 급변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성장주죠. 꿈을 가진 성장주가 아주 강력한 그런 매수 쪽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시장인데 한번 보시면 저희 카카오페이가 59,700원 상한가를 쳤죠. 상한가를 쳤는데 이 시촌이 8조입니다. 8조. 8조의 시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지금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혹시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같은 긴축이 계속 진행이 되는 이 시장 분위기에 이렇게 계속 적자 보는 기업에 내가 투자를 왜 해? 일단은 좀 팔고 보자. 안정적인 저 PBR이나 이런 쪽으로 도망가 있죠. 아니면 은행으로 도망가 있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이 CPI가 아주 엄청난 CPI가 나왔죠. 어마어마한 예상을 깨버린 아주 지금 양원 CPI가 나오면서 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위험자산이 최고야.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같은데 한번 보시면 재물을 한번 보시면 HLB는 이제 흑자회사죠. HLB는 이제 흑자회사죠. M&A 잘 해가지고 흑자전환했죠. 그래서 HLB하고 생명과학은 관리조모 간에만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카카오케익 보시면 2019년 20, 21, 22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계속 적자죠. 영업이익이 매출은 계속 늘고 있죠. 1400, 2800, 4500, 5400 계속 늘고 있고 영업 적자도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270억 찍었다가 올해는 더 늘죠. 330억 영업이 계속 적자입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가가 들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는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의 이런 미래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아주 엄청나다. 거기에 나는 베팅을 할 것이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웬인기관에 들어와서 상가 쳤는데 얘가 이제 상장을 하고 계속 엄청나게 내렸죠. 상장을 하고 나서 시장 좋을 때 같이 올라갔다가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고 24만 8천원까지 갔다가 3만 2천원까지 내렸죠.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최근에 올라갈 때 보니 무섭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게 쭉쭉 올라서다가 상가로 밀어버렸죠.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정시가 그렇게 강하게 급등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죠. 숨고르기 정도 할 만도 한데 7.3%나 올랐으면 숨고르기 한번 해야지 숨 안 차?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나 숨찰 여력이 없어 지금 내가 지금 내려온 게 얼만큼인데 여기서 지금 벌써 숨고르기 한다고 안 돼! 좀 더 올라가서 숨고르기 하든 말든 할까 이런 지금 상황이죠. 아마존도 지금 크게 올랐는데 또 이렇게 오르고 테슬라 구글 애플 MS 반도체는 5% 4% 또 올랐죠.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자산 그리고 기술주들 금리에 좀 민감한 그런 종목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HLB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HLB도 위험자산이죠. 지금 계속 적자를 계속 보고 있고 연구개발을 하고 있죠.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더나하고 좀 유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모더나하고 계속 몇 년 동안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죠. 계속 적자만 보다가 약을 백신을 하나 만들었죠. 코로나 백신 하나 성공하면서 시총 200조까지 한번 찍었죠. 200조 그렇게 완전히 급변을 해버려요. 그야말로 그런 게 바로 황골탈태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그런 결실을 맺지 않았음에도 아주 큰 시총을 형성한 종류도 많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첫 번째로 처음으로 흑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3분기에 드디어 흑자가 났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영업적자가 1조씩 났죠. 저에서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곧 망하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만 하죠. 그러나 시가총액이 100조를 한번 찍었죠. 계속 적자만.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라는 겁니다. HLB가 그런 성장주죠. 성장주. 지금 위암자산 선호심리가 아주 완전히 크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HLB가 시장이 급등할 때 같이 급등했죠. 미증시가 또 살아났죠.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HLB는 지금 이거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정호재가 정말 많이 나왔죠. 이런저런 호재들이 굵직굵직한 호재도 많이도 나왔습니다. 많이도 많이도 나왔는데 이거 다 정립해가지고 밑으로 끌어내렸고 이제 꾹꾹 눌러놓은 스프링이 튀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동을 걸었고 다음주면 신주인수권 거래가 있는 추간이고 그리고 다음주 10월 18일 미국의 동부시 기준으로 10월 18일 날 대천 깜깜이 왜 자꾸 지연이 되는데 데이터 안좋아서 그런거냐 이런식으로 밀어내렸는데 안좋을 리가 없죠. 어떻게 안좋습니까. 지금 임상 진행한게 지금 6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라는거는 약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거야. 1차 지표가 OS인데 이 OS가 정말로 길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겁니다. 그리고 혈박사가 또 얘기했죠. 부작용 부분도 없다라 문제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증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모르는거는 어찌 보면은 사실 다 알고있는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숫자로만 안나왔을 뿐이다. 왜 미루냐 이러고 있는데 허리케인 오고 하니까 미뤘죠. 자 그리고 이제 18일 밤이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토요일날 19일날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게 될겁니다. 이 데이터를 알게될텐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뻔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PFS 하나정도가 잘 모르겠다가 될텐데 1차 지표가 OS죠. 그리고 PFS 는 보면 되는거고 그래서 OS가 잘 나오고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거의 뭐 알만한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숫자가 얼마인데 이걸 모르는 상황일 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끌고 내려온 상황이다.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가능한게 그만큼 HF의 세력이 힘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이제 깜깜히로 끌어내렸는데 이제 그렇게 끌어내릴만한 환경이 아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장도 살아나고 있고 이제는 이런 부분이 18일이면 데이터가 이제 나오죠.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유출을 해봤을 때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주가를 누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누르면 이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겠죠. 이것 좀 올랐다고 해도 아주 십니다. 38,700원 밖에 안 하죠. 단돈.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주에 눌러대는 흐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숨고르기 형태로 7.8% 올랐으니까 좀 내려가자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리겠죠. 당장 뭐 월요일날 올리는 이런 흐름이 안 나온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니까. 그러나 그렇게 눌러댄다 그러면 화요일날 올라가겠죠. 만약에 누르면 화요일날 못 올라간다. 수요일날 올라갈 겁니다. 신준성은 증사가 거래되는 그런 식의 지금은 데이터를 유축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 세력들이 끌어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게 되면 시장의 민식이 어떻게 바뀌냐 데이터가 역시 예상대로 아주 좋게 나오나 보다 이렇게 인식을 그냥 해버리죠. 내려가면 실패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팩트만 놓고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료 뉴스들을 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걸 알고 보면 이거 뭐 더 내려봐 더 내려봐 내리면 매수기야 더 내려봐 은행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은행 간 사람들은 만일 수요일 났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다음 주는 이제 올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이제는 이 부분이 날짜가 18일 발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연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신주의 조건 증서 거래라는 부분과 그리고 아이들 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만들어낼 겁니다. 누가 끌어올리냐 세력들이 끌어올릴 겁니다. 세력들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도 완전히 살아나는 상황이다. 위험자산 내가 더 많이 가질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